2분정도 2분정도이예요 벌써 치료가 됐네요 네, 치료가 치료되고 있어요 진짜 귀엽다 역시 잘생긴 사람은 살짝도 잘생겼군요 진짜 귀엽네요 잘했다, 귀엽네 귀엽네 내가 어디 갔는지 누구를 고구마 먹었다고 하고 뭐 그런 거 봤는데 랩모형이 고구마 누가 먹었어요? 했는데 뭐 내가 뭐지? 고구마 쪽에서 다 먹었다고 했나? 그런 사진 저거는 내가 캐나젤을 많이 했다고 저거는 뭐지? 저거는 뭐지? 저거는 뭐지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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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